자 다시 한번 멋진 공연을 보여줬던 우리의 살건색에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이어서 보실 공연은요 우리 용머리 예술단이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. 용머리 예술단입니다. 축하해해요. 좀더사람 힘 깊으려 너도 수사하 escape 이루고 전염던 아고파 수사하나 어린 땜있게 어린 땜에 날아가 온걸 잡잖아 이정에 셀 empowered 철아 bending 이원orde산 귀도 delivers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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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